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눅스 종목 되겠습니다. 이눅스 코드번호 08839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6일 오후 4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눅스 한번 보시기 전에 관련 미국중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갭상승을 다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용회복세가 된다는 거예요. 고본회복세에 다른 경기지표가 사상 최대로 최고치를 줄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가 91만6천개 늘어났는데 2월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업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경기 활동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강 후 약 패턴으로서 후반에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정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제공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녹스 가지고 왔는데 이녹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이녹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답글로 좀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코스닥, 레저 용품을 지금 섹터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160억 정도 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0.82% 정도 됩니다.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품절주죠? 품절주. 품절주다. 왜냐하면 유동 주식수가 지금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이제 75%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대주주의 비중이 그러네요 진짜. 대주주가 지금은 이제 69.57%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 6.3% 그럼 75% 정도 맞는데 일단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 온다고 한다면 대주주가 앞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대주주가 주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호가창에서도 이제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은 13,000원에 786주 이렇게 있는데 이거 거의 한 2천만원이면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호가당 굉장히 호가창이 얇다. 이런 분들 이제 1억이나 2억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녹스를 건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호가에 만약에 팔면은 주가가 5호가 6호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녹스 맨 처음에는 세안 마이크로닉스에서 이제 2005년에 이녹스로 세안 마이크로 세안 마이크로에서 이녹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녹스 신설 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인적 분할로 해가지고 상장이 되었죠. 첨단 소재. 거기에 또 이게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알톤 소프트를 두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 레저 용품을 담당하고 있는 알톤 스포츠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고 알톤 스포츠. 자전거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하나 두고 있는데 TRS라는 회사를 두고 있어요. TRS. TRS는 2차전지 음극재용 원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회사인 아이베스트. 아이베스트 있습니다. 아이베스트. 네 번째로 아이베스트.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단기 순이익이 83.8%를 중가를 했습니다. 레저 부분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도 불가하고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가 7%대. 굉장하죠. BPS가 다시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회사 TRS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S. 음급제 자동차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녹스가 지금 지분을 3자 배정으로 보유해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왔고요. 사업 분야 실리콘 파우더. 실리콘 파우더를 이제 쓰게 되면은 차량 배터리 측면에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실리콘 파우더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죠? 실리콘. 옛날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죠? SIC. SIC. 실리콘이랑 탄소랑 서로 이제 공유 결합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파우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이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하면서 펼치고 있다. 굉장히 TRS도 좀 좋은 회사인데 이것도 상장을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틀째 쌍끄리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조만간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슈팅을 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기간 쪽에서 갑자기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가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쏘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매의 눈으로 좀 잘 가볍게 좀 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녹스 종목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끝났나 좀 볼까요. 아 매집이 끝났나 매집은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매물대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게 딱 슈팅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 여기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녹스였고요.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이녹스에 대해서 답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녹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과 그리고 교육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면요. 여기 상단 링크에 클릭을 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요. 무료 추천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4월 5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느 정도 이제 시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이슈라든지 이런 뉴스거리를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시부터는 이제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의 이런 동시효과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9시가 땡 치면은 한일화학 현재가 기준 매수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44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480원 손절가는 1350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추천하자마자 19%까지 이렇게 좀 수익을 조금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내보실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무료 추천 종목들을 한번 받아가시면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종목과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주식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